우와 눈 진짜 진짜 많이 왔어 괜찮아 괜찮아 안 넘어오지 안 넘어오지 진짜 눈 많이 왔다 우리 천황동이 눈의 나라가 됐네 엘사공주님 어디가세요? 엘사공주님 안녕 눈 진짜 많이 온다 계속 오네 멋져 멋져 가로등 밑을 찍으니까 눈빨이 정말 잘 보인다 나비 놀이터에 친구들 나왔나 본다고 나비 놀이터에 친구들 나왔나 본다고 나비 놀이터로 왔어 거기 거북이 놀이터로 끌림아 거북이 놀이터로 갔대 끌림아 거북이 놀이터로 가자 거북이 놀이터로 가봐 친구들 거북이 놀이터로 갔대 네 가보자 가보자 그러면 쟨 너가 이거 찍어줘 멀티가 돼 그냥 들고 맺으면 돼 그냥 아니 창이 안 벗어도 되는데 안타 내가 이거 태워주게 응 잘 끌림이 타 끌림이 타 끌림이 타 옳지 간다 김밥 개기 흥훠 산책 천천히 길눈 사이로 딸이 맘을 타고 달리기를 본링 후하다 quantify 새벽 두집기 쾌을 이어서 상관 맞추니 옮겨서 돌아가서 뵙는다 흐흐흐 유도의 부알받은 상식살이 미소 공원에 가서 못 찾기. 로봇할 수 있는 노는 줄 알고. 아이가 없지? 스스로 인상에 추천해준다. 영원한 집을 하는 중. 공원에서 온 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